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강의. 막달라 마리아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현장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바로 그 옆에 있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묘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로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았다고 주장하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는 3번 정도 갔는데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입구가 옮겨진 것을 목격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일곱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가지 전설과 온갖 추정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 외에 전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제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리더라고 판단된 이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보금 24장 12절에는 베드로의 이름만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고 그 앞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베드로가 무덤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기록은 요한 보금 20장 6절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저돌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의 간증을 검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에 갔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멸류관도 제대로 쓰지 않고 털털하고 천방지축 급한 성격의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분이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책에 나온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돌쪽이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칼을 뽑아든 급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그렇게 성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베드로를 만나보지 못했고 천국에 대한 증언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날 거침없고 불같은 성격이었는지는 몰라도 마지막 논현기에는 부드럽고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였습니다. 때문에 반쪽짜리 젊은 베드로를 만났거나 책이나 이야기로 들은 전설의 베드로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빈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있다라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까지 목격했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수건의 원래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빈 무덤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도 요한은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갔다 실망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의견은 베드로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아갔고 요한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알리려고 갔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면서 빈 무덤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울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 안에 천사 둘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물과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해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머물러 있었죠.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찾던 예수님은 죽은 시체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긴 말도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됩니다.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새벽부터 열심히 찾아서 헤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고 끝까지 무덤에 남아서 울며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죽은 예수님을 찾아 다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축복만 찾고 있습니다. 소위 조금 깬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감동을 찾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설교, 감동적인 예배, 감동적인 찬양, 감동적인 간증, 감동적인 삶, 예수님 없는 감동적인 것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동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수님을 찾는 삶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찾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엉뚱하게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르시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바로 그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갑니다. 라보니 라고 말을 한 거죠. 평소에 히브리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불렀던 친근한 단어, 히브리말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단어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마리아가 평소에 부르던 이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부르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평소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신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후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카톡이나 SNS로 공유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